아직도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우리 사회엔 한 과목당 수십만원씩 하는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한 달 10만원, 석 달에 30만원이 되는 수업료를 못 낸 중고생들이 올 상반기 서울시만 해도 100명당 8명꼴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IMF 이후 이렇게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간에 교육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수업료조차도 내기 어려운 아이들의 딱한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된 9월. 학생들이 돌아온 교실에는 생기가 넘치고 모두들 새로운 각오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한 고등학교 교사의 글이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자기 반 학생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주인공은 서울 인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정문희 선생님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가정행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실업계 학교. 사고를 당한 민정희도 당시 1, 4분기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다고 합니다. 사고 후 치료 때문에 휴학을 신청했지만 수업료 미납으로 민정희는 결국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 공납금을 내셔야지 휴학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안 내셨더라고요. 이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낸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민정희가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학교에서는 학비 감면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낼 생각이었나 보다고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당한 지 5개월. 민정희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요구르트 배달로 생계를 꾸리던 엄마는 병실을 지키느라 그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가정행편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아 엄마는 마음이 점여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동생들을 걱정하는 민정희는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 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혈소판이 지금 감소가 많이 돼서 지금 혈소판 올리는 약을 먹고 있거든요. 과거의 기억 중에 일부를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아니요. 지금 자기가 먹었던 밥도 국을 어느 거 먹었는지 그것도 기억을 전혀 못해요. 뇌출혈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동안에 뇌손상이 온 거죠. 지금 현재는 걔가 제일 많이 호소하고 있는 기억력 장애인데 그 기억력 장애는 주로 단기 기억력의 장애를 많이 호소하고 또는 기억된 것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사고가 나던 지난 4월 24일 학교를 마친 민정희는 평소처럼 한 시간 거리나 되는 주유소로 아르바이트를 가던 중 승용차에 치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밤늦게까지 또 휴일까지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그래도 민정희는 빠지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휴일 날, 빨간 날 같은 경우는 자기 일찍 나올 테니까 좀 해달라고. 남들처럼 농도에 피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일하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저희가 많이 주의를 시키지만 흡연 같은 거 하는 애들이 반 정도 돼요. 제 또래 아이들보다 민정희를 어른스럽게 만든 것은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민정희네는 보증금 400만 원인 허름한 월세방에서 다섯 식구가 사는데 그나마 민정희가 사고를 당한 후 엄마마저 일을 놓다 보니 방세도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기사였던 아버지는 몇 년 전 집을 나가고 엄마가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일남삼녀에 맞은 민정희가 엄마를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유소 일을 마치고 민정희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밤 11시. 몸도 피곤하고 변변한 책상 하나 없지만 민정희는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민정희가 공부할 시간은 있었나요? 밤에 갔다 와서 한 2시까지. 아르바이트 갔다 와서 2시간에 공부를 해요? 네, 책상에 앉아서. 동생들 자고 하는데? 네,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아르바이트로 몸이 피곤해도 결석 한 번, 지각 한 번 하지 않은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특히 민정희는 글짓기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해 상을 타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민정희가 굉장히 차분하고 똑똑해서 대회로 글짓기 같은 부분도 대회를 나가면 꼭 상을 타오고 그러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나름대로 굉장히 아르바이트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도 공부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민정희는 병실에서도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민정희. 실업계 학교를 택한 것도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실업계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등록금 문제도 있었고요. 엄마 힘들까 봐. 그래서 그리고 무조건 이문계 간다고 해서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이라도 제가 잘만 하면 대학 갈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실업계를. 그나마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병원비에 엄마까지 일을 할 수 없게 돼 이제는 그 소박한 꿈마저도 좀 더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우선 실업계니까요. 정보사미고등학교라고 보니까 자격증 많이 따가지고 자격증 많이 따고 평소 행동 같은 게 좋게 나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교 꼭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교통사고 나서 많이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그렇죠? 그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프겠네?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엄마한테 제일 미안해요. 학비라도 부담 주지 않고 벌어버려다 오히려 엄마한테 짐이 돼 미안하다는 민정이. 그래도 절망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는 다시 또 엄마는 안 시키신다고 그러는데요. 아르바이트는 제가 다시 또 하고 싶어요. 어렵다고 절망하나 실망한 적은 없죠? 없어요. 그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괴롭거나 이럴 때도 있을 텐데. 가끔 그냥 주비물이나 등록금 같은 거요. 그런 거 못 가져갈 때 가끔 그랬는데요. 그렇게 막 슬프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가난 때문에 학교마저 자퇴해야 했던 민정이는 앞으로도 1년 정도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민정이가 다니던 실업계 고등학교,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만 알고 보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국정감사에 제출하기 위해 뽑은 자료입니다. 면제를 받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도 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1, 2분기 수업료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는 학생이 무려 209명이나 됩니다. 지난 8월 25일까지 내야 하는 3, 4분기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도 510명이나 돼 전체 학생 수의 무려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 그냥 싱크대만 가져다 놓고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판자촌이나 그렇게 비 새는 곳이나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도 있고 좀 어려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시면서 전화를 하셨거든요. 오늘은 차비가 없어서 못 보내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오는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어디나 사정이 비슷해서 수업료 미납 문제가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그게 난리금을 안 내면 등교정지를 시켜야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옛날에 한 번 그런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알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등교정지까지 못 시키지. 그거를 안 내던 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안 내도. 할 수 없이 학교는 받아줘야 되고. 학교에서도 고민이 많으니까.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비단 실업계 학교들뿐만이 아닙니다. 취재팀은 공단이 몰려있어 IMF 한파를 심하게 겪어야 했던 수도권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그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이 학교엔 IMF 이후 지원이 없으면 당장 점심을 걸러야 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점심 굶는다는 것도 일반 일반 가정에서 볼 때는 생각 못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한 120명이. 학교에서 국가에서 교육정지원에서 지원해놔주면 애들 굶는 거예요. 120명이나. 실제로 점심을 지원받는 아이들이 11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업료 문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셈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분기별로 세 달에 한 번씩 내는 공납금은 수업료와 운영지원비를 합해 17만 원 정도로 어디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경우에도 3, 4분기 수업료 미납자는 전체 학생의 21%나 됩니다. 최근 들어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 지역의 사정은 오히려 어려워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IMP 전에 고우를 점차적으로 놔줘야 하는 상황 같은데 징수 건너오면 크게 우리 지역의 학병들과 정치사들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현재로는 제가 느끼는 것은.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더 심도를 해야 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미납률이 더 높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납기 내에 납부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작년보다 약 한 10%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학년에 재학 중인 기철이도 가정행편 때문에 8월 25일까지 마감인 3, 4분기 수업료를 아직 못 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처음엔 담임선생님조차도 사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사는데 아버지는 지금 몇 년 전에 다치셔가지고요.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심장병이시래요.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집에는 누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1학년 다니는 동생하고 둘이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기철이는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르는 것이 요즘 하루 일과입니다. 학교가 떴냐? 심장병을 앓는 아버지는 그나마 작년에 사고를 당해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 때문에 다른 일을 한 달에 며칠 못 해요. 힘든 일을 못 하고 그러는데 용역에서 짐 상처하는데 거기 가서 일하다가는 짐이 굴르는 거였는데 그것을 미처 피어질 못하고 차에서 떨어졌어요. 수술을 받아야 완치될 수 있지만 그마저도 형편 때문에 포기한 아버지는 자신보다는 기철이 형제가 걱정입니다. 흥미라니까 또 안 흥미라니까 또 안 흥미네. 아빠가 밴드를 못 봐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아니, 미술 못 봤어요. 다른 건 몰랐는데요. 안 떨어졌어요. 미술만 떨어졌다고? 네. 공부 안 된다거나 아빠 뭐라고 안잖아. 학교에 빠지지 말고 잘 타냐. 그나마 기철이는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생은 자꾸만 밖으로 놔두려고 해서 아버지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창 예민한 나이에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는 터라 마음 놓고 나무라지도 못합니다. 배고픈 컵 나면 하면 안 먹고. 내가 빨리 몸 다 서가지고 아빠가 못 배우고 했으니까 지네들 적성에 맞는지 지네들이 하고 싶은 공부는 다 시키고 싶어요. 기철이네는 허름한 아파트 지하 한 달에 13만 원 하는 월세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야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실방. 아버지가 입원한 후로는 그나마 혼자 지내다 보니 아침이면 깨워주는 사람도 없어 지각을 하기 일수지만 기철인 자신의 처지를 애써 잊으려 합니다. 지금 걱정거리가 뭐예요? 일부러 고민을 잘 하려고 해요. 일부러 고민 안하려고 해요? 왜요? 옛날에 이제 중학교 2학생 때도 고민 하도 하니까 이제 잠도 자고. 고민 많이 하니까 잠이 안 왔었어요? 무슨 고민을 그렇게 했는데요? 옛날 생각하고 커서 제 모습 생각해보고 그래요. 커서 제 모습 생각해보고?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복한 집에서 자라던 기철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들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가 슬퍼요? 그냥 옛날 모습 생각하고요. 옛날에는 괜찮게 살았던 그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때 어떤 때가 가장 생각이 나요? 아빠가 건물도 못 보지. 아빠 건물도 있고 할 때? 네. 그리고 그때는 행복하게 살았겠네? 네. 그때 생각하면 눈물 막나요?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기철인 끝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한창 갖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 집안 형편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했지만 기철이에겐 꼭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좀 갖고 싶은 건 뭐 없어요? 갖고 싶은 건 일부러 그냥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데 속으로 갖고 싶은 건 뭐예요? 가장 갖고 싶은 거 지금. PC방에 가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 와, PC방 가는데 컴퓨터가 참 필요하겠구나, 그치? 네. 또래의 다른 친구들 같으면 하나쯤 가지고 있는 컴퓨터. 그나마 아버지가 몸조눈 후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돼 동사무소에서 기철이와 동생 앞으로 나오는 돈은 월 15만 원. 이 돈이 수입의 전부인 기철이에겐 당장 생활비와 학비가 문제입니다. 수업료를 못 낸 것도 아버지 병원비 등 급한 데 우선 돈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만불 시대.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바로 우리 이웃엔 수업료조차 낼 수 없는 절대 빈곤 가정의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겐 작년부터 학기 초에 신청을 받아 충분히 학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현장의 사정은 정부 측 지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집계한 수업료 미납률이 가장 높은 새 학교의 현황입니다. 모두 실업계 고등학교인 이들 학교의 경우 면제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을 제외하고도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이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지원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수업료 납부율이 낮은 것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 빈곤한 아이들이 많다기보다는 부모들의 의식이 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도 부모들의 납부의식이 문제라며 제조주식 강화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실업계 학교 등에서는 대부분 형편이 어려워 못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거의 어려워서 안 내는 거지. 그런 건 없어요. 왜 돈 있으면 내지 학생들이 왜 안 내겠어요. 안 냈어요. 이것도 알면서도 창피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상은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는 가서 끙끙거릴 거라고요. 분명히. 사춘기의 아이들이 수치심 때문에 내놓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절대 빈곤의 가정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선 선생님도 그냥. 저희도 학생들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유하는 형태로 하는데. 저희 반 학생 회장도 쭉 보면 정말 진짜 어젯한 학생이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수업료만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40만 명에 대해서 3200을 투자해서 학비 감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 달리 이제는 돈이 없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이런 것은 현장에서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얼마 전 우수학교를 포창하겠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내며 징수를 독려한 것은 당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실업계 고등학교는 상반기 미납률이 20%를 넘는 실정이어서 학교 측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수혜의 품이 좀 더 키워졌으면 하는 걸 알죠. 우리 학교의 경우는 이문학교의 경우는 달라요. 이문학교의 경우는 이렇게 미납이야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애초부터는 약간 쉬워진 아이들이 많이 오고 15%를 아마 다른 학교에서는 채우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받는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월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이런 조건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다 쳐도 15%를 넘기가 좀 보통 학교에 좀 어려워요. 실업계의 경우 15%선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턱없이 부족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늦게는 해도 선생님들이 확인하세요. 1년에 메모 났는데 몇 개는 누가 안 났으니까 빨리 내라고. 항상 말하고 있으면 항상 확인하시고 보니까 거의 누구를 받는다고 거의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안 났을 수 있는데요. 그거 안 났을 때 학교 교육실 칠판에다가 다 적어놓고요. 적어놓고서 애들이 다 불러와주고 계속 불러낼 때까지 계속 불러서 이렇게 내라고 말해요. 반장한테요. 솔직히 그런 거 비밀로 해줄 수도 있는데 반장한테 말해서 반장 시켜서 걔네 제꼬라고 해서 계속 말해. 계속 돈 내라고. 칠판에까지 적어놓은 게. 네. 그거 보면 애들이 칠판에다가 솔직히 보면 다 적어놔. 또 학기 초에 학교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학비 지원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사춘기의 아이들이 창피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담임이 미쳐 파악을 못하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동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학비 보조. 가장 어려운 학습인데 학비 보조를 해야 된다고 교육청이 내려왔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3월 15일인가가 거의 마감이었는데 사실 3월 2일에 개학식하고서 3월 15일까지 기간이 나면 담임이 학생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태라고. 그 상태에서 아이들 자존심도 있죠. 담임은 파악도 안 돼 있죠. 그 상태에서 그거는 해서 내야 되죠. 하나님한테 도움을 주려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고. 자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아. 거기 서류도 좀 복잡하거든요. 이것저것. 또 서류가 하나님한테 미비가 되면 그게 또 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많이 하는 학생들이 했는데 진짜 어려운 학생은 자존심이 있고 그런 아이들은 결과론적으로 빠져버리고. 한편 교육기본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해놓고도 중학교는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실시한다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투자는 재정여건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98년 이후에 IMF 이후에 부실금융을 살린다고 공적자금을 64조 원이나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들이 제대로 그러면 건실한 구조를 갖게 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회수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실기업, 부실금융 살리는 데는 그렇게 수십조 원을 쏟아부면서 실제로 전 국민의 복지이면서 전 국민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육에다가는 공적자금 투입 안 합니다. 왜? 회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방 돈이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철학의 부재라고 보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도 9년 내지 10년의 의무 무상교육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용 보유 대수가 얼마다, 김포비행장이 좁아서 지금 0 정도 국제비행장을 놓는다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가 돈이 없어서 헌법이 정한 중학교 의무 교육을 못한다. 이것은 사실은 교육에 대한 의지 부족이지 다른 말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급히 시행해야 됩니다. 실제로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제1조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의 미래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중학교 의무 교육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절 교육은 우리에게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집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듣기 힘들게 됐다고 합니다. 학교 중심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가 아이들의 우열을 결정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불평등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불평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각기 다른 교육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부터 공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은 그 이전에 벌써 한 6년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수준의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발전시켜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유복한 아이들은 보다 높은 기초 학습 능력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걸 못 가지고 옵니다. 결국 학교의 출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초등학교부터는 가정 환경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취재팀은 중산층 이상이 밀집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의 한 초등학교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남에서도 교육렬이 높은 부모들이 지원해 입학 때부터 경쟁이 치열하다는 한 초등학교에 가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 내용은 부모의 직업, 한 달 과외 비용, 그리고 본인의 해외 연수 경험 등이었습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오신 분, 나라밖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 우리나라 밖에, 제주도 말고, 그러면 한번 내려보세요. 아버지가 대학교를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생인데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다소 경제적으로 곤란한 아이, 가정의 아이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풍요한 집 아이들이 많이 다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실제로 설문 결과, 부모의 직업은 대부분 고소득의 전문직이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투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한 가지 이상 개인 교섭을 받고 있었는데, 한 달에 사교육비로 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를 선다는 아이들이 59%나 되었고, 85%가 해외 연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세계가 많다 보니 장래 희망도 대부분 전문직이었고,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변호사요. 왜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곳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마련해준 환경 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과목 공부나 특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취재팀은 이번엔 서민청이 몰려있는 서울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 가서,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함께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앞의 학교와는 대조적으로 해외에 나가본 아이가 거의 없었는데, 장래 희망도 비교적 평범한 직업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되고 싶어? 경찰이요. 강의.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성공은 괜찮아요. 방과 후 별도의 교섭을 받는다는 아이가 67%였지만, 50%가 한 달 사교육비로 10만 원 이하를 쓴다고 응답했고, 해외를 가본 아이도 단 한 명이었습니다. 군겊질을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게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깐 이 학교 앞에 오면은 아주 항상 깨끗한 거예요. 그냥. 깨끗한 것들은 껍질 같은 거 까서 버리잖아요. 우리 그거 갖다 넣는 애들이 별로 있어요. 그런데 다 버리는데 항상 진화된 게 봐도 깨끗해요. 깨끗한 이유가 큰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용돈이 그렇게 부족한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로 보아서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두 학교 아이들 모두 똑같은 수준의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경험하는 교육의 기회는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두 학교 어린이들의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사교육비와 해외연수실태를 비교해보면 크게 대조가 됩니다. 문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오늘날과 같은 정부와 사회에서는 아이의 교육 경쟁력과 관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능력뿐만 아니라 환경, 그러니까 가정의 환경이라든가 또는 부모의 부모로부터 얼마나 지원과 배려를 받느냐, 관심 속에서 잘하느냐 하는 것이 학생의 능력을 결정한 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강남에서 오랫동안 교육 평생을 했는데 결국 진짜 1, 2등하고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하거나 그냥 교실에 맡겨주는 아이가 1, 2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경제력이 많아서 또 어머니가 집에서 온통 자녀 교육에만 매달려서 과외도 시키고 신경도 많이 쓰고 하루 종일 챙겨주고 이런 아이들이 결국 경쟁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이죠. 비교적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 그들의 가정 환경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설문 대상이었던 서울 외곽 초등학교 5학년인 지혜. 막노동을 하는 아빠가 일을 나가고 나면 학교에서 돌아온 지혜는 서둘러 엄마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엄마가 정신이상 정세가 있어 지혜는 부모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엄마를 보살펴야 할 처지입니다. 찐이조차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지혜는 무엇보다 엄마 때문에 친구들조차 마음대로 집에 데려올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싫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하는데 그때 싫기도 하고 있어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열평 남짓, 임대아파트에서 집안일과 학교 공부를 같이 해야 하는 지혜. 부모가 있긴 하지만 변변한 창고서 하나 사주지 못하는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창고서는 한 권도 안 샀어? 고마워봐라. 창고서는 어딨나 안 봐라. 5학년 들어서는 창고서를 몇 권 샀어. 한 권도 샀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부모들의 가난과 불행은 지혜가 받아야 할 교육의 기회를 앗싸감으로써 고스란히 지혜에게 되물림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비교적 경제 수준이 높다는 서울 중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인 연서.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강남에서는 중류 정도의 생활이지만 엄마는 주변의 교육열 때문에 딸을 위해서 학과 공부에 특기 교육까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고학년 되면 영어 수학, 국어는 저 같은 방법이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학습지라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술이라든지 악기 하나, 이 정도는 거의 하죠. 그러면 얼마 되거든요? 그러면 임사한테 한 7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연서처럼 국영수 공부에 미술 악기 하나 정도의 교습은 강남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에서 많은 책을 접하고 자란 데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학원이나 과외에서 학교 진도보다 훨씬 앞서 학과목 내용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현실 인식 또한 또래 아이답습니다. 힘들다라든가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나요? 많죠. 근데 왜 해야 돼요? 왜? 왜 해야 하냐고요? 나중에요. 편하게 살리면요. 해야 되니까요.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연서와 지혜는 지금 전혀 다른 교육적 환경에서 살고 있어 보입니다. 옛날엔 전반적으로 누구나 가난했기 때문에 과외라든지 더 좋은 책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지적인 환경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다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가 절대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특히 선생님과 교과서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말하자면 경쟁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렵게 사는 부모들이 늘 격려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서 넌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고무가 되면서 공정한 게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교가 점점 기능이 약화되면서 사교육 시장 증대하고 부모의 그런 지적이거나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학교가 아이들에게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면 되죠.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혹시 두 가정을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두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는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학교보다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이 주가되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학교 공부만으로 따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힌 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들 한 해 우리 사회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행여 질세라 너도 나도 사교육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98년 기준 연간 1인당 사교육비는 유치원이 155만 원, 초등학교 330만 원, 중고등학교로 가면 평균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산청들이 몰려있어 서울에서도 교육률이 높은 한 학원. 학교 진도보다 앞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연 성적을 올리려는 부모들은 어떻게든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학년 초에 고등과정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진도가 빨리 나가버렸고 애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교육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보통 최하 3개월 정도는 선행학습이 되고 있어요. 그건 저희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학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예비반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이 불러온 현상이지만 학교 교육의 붕괴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이미 앞서 배운 아이들 때문에 학교 수업은 진행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학원에 가가 밤늦게까지 그리고 독서실에 가가 12시까지 열두시 넘게까지 공부한 나이가 오면은 뭘 합니까. 그냥 졸려서 엎드려 잡니다. 과거에는 우리 수업할 때 엎드려 자는 거 그냥 돋나요? 깨웠죠. 근데 지금 그걸 깨우면 수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한 이십 프로는 엎드려 자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 근래한 선생님들 오히려. 잠자 자는 잠 잘 자주는 놈이 나 수업 방해는 안 한다.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학원이 학교를 앞서가다 보니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장학금 주는 조건이 대개 이런 조건으로 와요. 예를 들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 학급에서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지금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부모의 소득 정도에 따른 격차는 작년 서울대 합격자 현황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출신 합격자 중 부유청에 모여 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3개 지역 출신이 전체의 44.6%를 차지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이렇게 격차가 생기다 보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주방을 태어났으면 더 열심히 했을 거고 더 많이 배우잖아요. 엄마들이 더 많이 시키고 다른 애들이 듣지 않고 시키니까 지금보다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을 거고. 제 친구들 중에도 유학학원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부럽겠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도 저녁처럼 저녁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안 돼. 기분상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하면 어쩐다고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격차를 줄여줘야 할 교육당국은 이런 현실을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과외 안 받고도 얼마든지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요. 그런 어떤 학생들의 예를 들어 가난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게 가는 학생들. 그리고 뭐 부자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 뭐 어떤 상위 학교에 가는 어떤 비율. 뭐 이런 어떤 정확한 실태. 그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그런 걸 안 하고서 정확한 교육 정책을 쓸 수가 있나요? 우리가 빈부차를 따지기도 어렵거니와 그걸 그걸 가지고 일류대를 갔니 안 갔니 몇 명 갔니 그걸 자체가 그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대학 입시 기준으로. 또 빈부차로. 교육 정책을 위반한다는 것이 조금. 분명히 불평등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이것을 공표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되겠죠.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없이 우리 교육 정책이 표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마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만 해도 벌써 5명째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교육 불평등의 해소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애초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정책 부재 속에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은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자녀의 교육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사회가 오면 올수록 아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받았던 불평등은 결국은 그들의 미래를 제안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학생들은 벌써 여기서는 갭이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뛰기보다는 먹고 사놓고 여기에 진짜 매달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끝까지 힘들고 어렵게 계속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입니다. 이 격차를 메꾸는 것은 어차피 국가의 몫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GMP 대비 교육 재정 비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낮은 헝가리보다도 낮습니다. 교육 재정을 OECD 국가 수준인 GMP 6%로 확충하겠습니다. 대통령 출마 당시 교육 재정 6% 확보를 내걸었던 김 대통령. 우리 교육의 현 주소는 올해 추석 대통령의 말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 자식도 교육만 받으면 그런 보좌가 될 수 있는 또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난한 집 자식들이 그런 교육을 못 받으면 가난한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러나 올해에도 교육 재정 비율은 6%에 훨씬 못 미치는 4.2% 수준에 거쳤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국가 100년지 대개인 교육보다는 다시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물품 생산하는 것은 지금 재료를 투입하면 컴베일 시스템으로 해서 상품으로 돼 나오죠. 교육은 말입니다. 지금 투자하면 20년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 대부분의 품본은 바로 그 기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효율성의 시대, 너무나도 경제기데올로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못 부탁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어린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결국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평등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하게 태어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평등하게 똑같은 수준에서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초기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와 적어도 중등학교가 인생의 초기 단계에 비록 불평등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경주의 출발선에 나란히 함께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정행편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 기회마저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올해 16살인 진기는 2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단칸방에서 아버지와 누나 동생과 함께 사는 진기에게는 당장 끼니가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차비도 없고 더 이상 수업료 낼 돈도 없어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몰면요. 그 전에 학교에 걸어가기가 30년 정도 걸렸거든요. 걸어가는데 버스 타고 싶어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배고프는데 가기가 힘들어서. 이게 네가 학교 다닐 때 쓰던 가방이니? 네. 벽에는 학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던 책가방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가방 속에는 책 대신 작업복이 들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긴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 왔거든요. 책은 이사하면서 짐 다 버렸어요. 책을 다 버려버렸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운동, 아니 돈을 벌어서 그냥 돈이나 모아서 그냥 부자나 되고 싶다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여태까지 그런 생각만 나고 살았어요. 차라리.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학교를 안 다니니깐요. 친구들도 없고 아는 친구들밖에 못 만나고. 친구들도 다 학교 가면 나 혼자 아침에 심심해서 누르고 그냥 집에서 있고 그냥. 지금은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냥. 지금 그냥 그냥. 방학 때나 그냥 돈 벌고. 지금은 그냥 학교 다니고 싶어요. 계속 학교에 다녔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진기. 그러나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이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어울려 밤거리를 배회하는 일 뿐입니다. 제도권 교육에서 밀려난 이들의 앞에는 아무런 희망도 계획도 없는 불투명한 미래만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결국 가난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린 이 아이들의 문제가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과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능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소한의 교육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면 이는 분명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아닙니다. 네 물론 이런 교육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는 일은 1차적으로 국가의 몫입니다. 그러나 귀여운 내 자식이 미래에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건실하게 자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교육 불평등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듯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